난 일하느라 정말 개짜증이 나 있는 상태니까 내 말을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빨리 가라고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면 널 가만두지 않... 왓?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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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오늘 해볼 게임은 버드것 이라는 스팀에서 나온 무료 인디 퍼즐 플랫폼 게임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긴 겁나 하찮게 생긴 파리가 새한테 먹혀가지고 새 위장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래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스팀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무료 인디게임 뭐지? 에? 뭐야 벌이야? 뭐야 얘만 왜 이렇게 하찮게 생겼어 태어난 걸 축하한다 너는 일꾼이야 어 나가서 이런 것들을 수집해오면 돼 자 이제 일을 시작해 어? 잠깐만 뭐야 너 괜찮아? 너 말은 할 수 있니? 아 이런 얘는 잘못 태어난 애 같고 여왕님이 이거를 보면 큰일이 날 거야 제리 제리야 이리 와봐 어 친구 무슨 일이야 어 여기 있는 새끼들 깨우겠다 소리 지르지 마 이러네요 어 왜 왜 왜 불렀는데 제리야 이것 좀 갖다 버릴 수 있어? 으흐흐흐흫 와 잘못 태어났다고 버리네 빠르게 어 우리 여왕님이 이걸 보시면은 안 된다고 아 왜 얘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냥 빨리 갖다 버려 아! 허어어에 허어어엏허에에에에에에에에엣 죽었어?! 살았어 왜 이제서야 갑자기 걸어 다녀? A D 스페이스 이게 다에요 와 조작법 어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프레임이 부드러운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와 퍼즐 플랫폼은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이런건 보면 그냥 바로바로 된다이 신기할정도로 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미끄러워요 얘가 발, 발이 스페셜 꾸욱 누르면 높이 점프한다 오케이 할렐루야! 마바비야! 이거는 살짝살짝 밟아줘야겠죠? 파리지옥인가 이게? 어, 어어어어우! 벌써 죽었어? 아, 여기에서 다시 시작이구나? 아, 깜짝 놀랐네 어, 이거! 어, 이거? 아이씨!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네요 하지만 이정도 쯤이야 이걸로 나의 길을 막을 수 없지 어휴, 오지마세요 점프! 엥 이렇게 해서? 홀드 다운 스페이스 투 점프 하이어 뭔 소리야? 아아, 아래쪽에 있을 때 점프를 누르면 엄청 높이 점프한대요 맞아? 쓰읍, 잘 모르겠는데 아아아아악! 아이씨 아이씨 홀드 다운 스페이스 아래키를 누르고 점프하라고? 그런건가? 아닌거 같은데? 아, 그냥 스페이스를 꾹 누르고 있으래 어, 엄청 높이 점프하네요 좋다좋다 꺼야, 얘는 뭐지? 진짜 뭐지? 어, 뭐야 아아! 세상에, 나 좀 봐! 난 너무 아름다워! 난 이제 날개가 날렸다구! 내가 실로 칭칭 감싸가지고 고치가 돼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제 내 꿈이 실현됐어! 아아! 살아난 기분이야! 아아! 뭐야, 이거 고추같이 생겼어 어, 오! 움직일 수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거? 으어어아아악! 이렇게 밀어가지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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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아!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밀어야 되나봐요 뭐지? 매우 이지한걸? 아잇! 아오, 야! 아, 뭐야 이거 뭐 이상한 소리네 귀여워 이봐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지금 줄 서있는거 안보여! 니가 지금 볼일이 있는게 저기 서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거야! 빨리 가서 줄 서 이 자식아 내 말 안들려! 난 이러느라 정말 개짜증이 나있는 상태니까 내 말을 잘 듣는게 좋을거야 빨리 가라고 한번만 더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면 널 가만두지 않... 왓?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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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끝이야? 아 이제 시작이구나 아 이제 뭐...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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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조금 크네요? 와... 새 배 속이 매우 체계적인데요? 아야! 뼈가 있어? You are feeling very very sleepy. 너는 매우 매우 졸려질 것이다. 난 효과가 없는데? 애들 다 지금 기절했거든요? 난 괜찮아. 뭐지? 뭐한 거야? 일어나서 일하세요. 어? 애들 눈빛이 다 이상해졌어요. 뱃속에 가서 일하래요. 나 소화되는 역할이야? 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 Welcome to the fabulous stomach. 아주 아름다운 뱃속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 이거 밟고 있어야 문이 열리나 보지? 자 이렇게 예스. 이지이 오 왓더헬 하이아앗 노오오 저거 어떻게 피해 엥? 뭐야 여기서 시작이야? 프레스 에스 투 드롭 아래키를 누르면 얇은 발판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빨리 알려주네 전부다 엇 2키를 누르면 상호작용 저 위산 아니에요? 왓 설마 저기를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 발판을 만드는건가? 아 오 예스 베이베 살짝만 닿아도 죽네 좋아 겁나 많이 소환해서 위액을 음식물로 가득 채워주지 타타타타타타타기 더 쓰러뜨려 스푼 으아아아아!!! 쟤도 죽고 나도 죽는 모두모두 아름다운 세상 소리 시끄러.. 어 или 죽었네 열어 어어어 들어가 여기 닿아도 되는 걸까? 절대 안될 것 같거든? 그럼 여기로 가는 수밖에 없겠어 앙히이익!!! 삭 지금이야? 허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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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뭐지 여긴? 아무것도 아니군? 다 위액인가봐요 출발하자 오리야 멍청한 오리 움직이지 않는군 오 저 발판은 막 움직이네요 살짝 점프 컨트롤 괜찮다 아니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게임일 줄 알았는데 괜찮아 어 오 이 의자는 왜 움직일 수 있는거지? 의미가 있는건가? 내려봐 이 상자를 여기로 밀어 죽어 아니야 이게 맞는거 같애 이게 맞아 눌러 바뀌어 그렇지 넘어가 응 반응이 없어 아아 A에서 B로 옮기고 B에서 여기로 옮겨야지 이게 위산이 나무 발판이 부력이 돼가지고 여길 넘어가는건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B에 있는 상자를 넣어야죠 여기다가 넣었죠? 잘했죠? 약간 게임이 기묘하네요 그죠? 부금도 기묘하고 저작권 있는 부금은 아니겠지? 뭐 닿는줄 알고 깜짝 놀랐네 뭐 닿는줄 알고 깜짝 놀랐네 뭐 닿는줄 알고 깜짝 놀랐네 어 어? 어? 어 뭐야 얘 몸에 상자가 있었네? 개꿀 넘어가고 에? 연료? 뭐야 이게 연료라고 쓰여있는데요? 어이 깜짝이야! 아 왜 가시가 달려있나 했더니 다치네 아아 와 어떻게 어떻게 살았노? 연료 Fear me 오케이 오오오 간다 간다 나 미끄러지는데요? 나 미끄러지는데요? 연료가 다 됐어! 오 나왔어! 저걸 보내야 되는구만? 오케이 오케이 밀어 은근 ASMR이네 이거 넣고 출발 저 왼쪽 위는 뭐야? 아이씨 겁나 궁금하게 생겼네 근데 이미 배가 많이 앞으로 나와버려가지고 갈 수가 없어 위로 위로 쭉쭉 올라가면 연료가 있지 않을까 아아 여기로 연료를 굴러오 굴려오는 거네 딱 보니까 딱 보이죠? 근데 잘못 왔죠? 돌아가죠? 이건 뭔데 어? 밀어 퍼즐이 너무 쉬운데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새의 배속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이거 무료 게임이에요 여러분들도 가볍게 한번 해보세요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게임인 것 같은데? 네 네 와 다 밀면서 간다 허허 은근 디테일 쩌는데 에이 밑에 장난감 봐봐 흐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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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빨리 점프했어 오 등대다 등대 뭐 어쩌라고 넘어가? 호우 할렐루우야 하 달려! 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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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곳에 발판이 있기에 오른다 이게 뭔데 씹덕아 뭐하는거야 이거 어? 어? 여기가 진행루트인가? 가다보니까 빠졌는데 어디가? 어? 쟤 세뇌 안당한 애야 얜 세뇌당한 애고 방금 누구지? 무당벌레였던거 같은데? 헉 쟤 나 공격할거같애 풀림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구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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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잘가고 있는거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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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키오는 게 맞아 아핰 아 그냥 길 보이는대로 갈 뿐인데 점프다잇? 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 살았다 이건 뭐지? 오잉? 안 돼에에에 아아악 어머니 날 보고 있다 면 정답을 알려줘 레버를 당기면 파이프를 타고 에? 그럼 난 이쪽으로 가야지 어? 여기로 안들어가져요? 설마? 아 제작진 실망입니다 와 여긴 들어가지고 저긴 안들어가진다고? 와 세상에 무료게임이라도 이건 아니지 선 넘네 난 저길 들어가보고싶단 말이야 으잇잇잇 와장창 그루얼이 뭔 뜻이냐? 오늘의 메뉴가 그루얼이래요 와 근데 노동자들 밥도 주긴 주는구나 신기하네 아아 점프다이어드 오오이 깜짝이야 이씨 피했지롱? 뭐지 이건? 어 어 어 어 아 아 이거 모든걸 다 열어야 되는 퍼즐인가봐요 제일 안쪽버튼? 아아 이거까지 포함을 해야 열 수 있는거구나 됐네 오잇 으아아아악 쏘지마세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 어 떨어졌다 아니 젠지 저 위로 못 올라가는건가? 기다려봐 에? 으아악 에 여기 못넘어가 아 저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처럼 생겼었는데 못 올라가는건가 진짜로? 비밀장소가 있는거 같은데? 멈춰 암호를 대라 암호를 대라고 말했잖냐 내 말 들려? 에이 잊어버려 뭐 딱봐도 세뇌당한거 같지는 않은데 들어가 눈이 안 빨개서 통과됐네요 아 여기 세뇌가 안된 친구들이 있구나 세뇌 안된 친구들이 여기에서 지금 세력을 확장하고 있나봐요 너 모자 없는 사람들 중 하나니? 뭔 소리야? 저기요? 어.. 형씨? 아줌마? 성별을 몰라 모자 없는 사람이야 아니야 아 뭐 어쨌든 너 모자 안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야 우리의 리더가 너를 기대하고 있다고 아 너인가? 진짜 너야? 아 너구나 모자 없는 사람 모자 없는 사람? 모자가 있으면 안되는거야? 아 모자 없는 벌레가 여기에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거라는 예언이 있었나봐요 에? 뭐야 얘가 예언자야? 이런 절망 속에서 미치지 않기 위해 내가 혼자 예언했던 그 내용이 지금 실현되고 있어 그래 내 추측에 맞았다고! 미친거 아냐? 어쨌든간 뱃속에 온걸 환영해요 모자 없는 이요 이거 무슨 문장인지 모르겠네 이거 편집자분이다 알아서 해석해줄거야 나는 여기있는 왕관족들의 리더야 뭐 너도 이미 알다시피 우리들은 새해 뱃속에서 세뇌가 되지 않은 존재들이지 아아 와 이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세뇌를 당하지 않고 스캐너에도 감지가 되지 않는데요 대박 완전 좋은 모자잖아 헉 야 여기에서 산지 몇 년이나 됐대 몇 년 전부터 이곳에서 근거지를 세워가지고 지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너처럼 모자를 쓰지 않은 존재가 올 때까지 수년을 기다려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자를 쓰고 있어서 세뇌를 당하지 않은 거였는데 근데 너는 모자를 쓰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뇌가 안됐네? 라는 거 같아요 아 많은 곤충들이 새해 뱃속에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어 여기를 탈출하려면은 마음속 내부를 스캔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거기를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대요 모자 없는 이가 오는 그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가 그거였네요 얘는 스캔해도 걸리지 않을 거니까 넌 선택 받았어 우리가 계속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너만이 우리를 이 새해 내부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자 여기 작전이 있어 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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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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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스토리는 다 알았으니까 방법 따위 자 이제 가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다 마련해놨으니까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될 거야 해운을 빌어 오오옷 간닷 한 그락까지 돼있었으면 정말 완벽했을텐데 아쉽군요 아 깜짝이야 이씨 뭐야 마을 마을이 있어 그것도 꽤 고풍스러운 마을이잖아 에? 오? 쟤 아까 스프레이로 벽칠하던 애다 도망가던 애 왜 쟤 뭐지? 테스팅 테스팅 어 아까 그 모자 리더다 나야 여기가 무슨 장소인지 궁금할거야 여기는 뱃속마을이야 이 마을의 일부를 너는 이미 본적이 있을테지 여기에서 세뇌된 벌레들이 모두 먹고 일하고 잠들어 여기에서 영혼이 없이 일만 하는 노예들을 양성하는 장소이기도 하지 에이티 아씨 뭐야 결국에는 별로 쓸모없는 정보들만 있는거잖아 저런 얘기를 왜하는겨 뭐 어쨌든 여긴 세뇌당한 마을이라는거는 확실히 알았네 요 뭐지 이 상자들은? 뭐지? 여기 뭐 있어요? 아 이걸 쌓아야되는건가? 뭐 어떻게 쌓아 쌓아앜아아 틈새를 조심하라고 어?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네 아아아아 크레인을 이용해서 상자를 쌓아야되나봐요 뭐 어떻게 하라고 아 마우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네 오케 됐지? 이 soluторы 이즈 сколько선거 뭐야 샤워기다 뭐라고 해 이거 샴푸 시그미야~~ 뭐야 저 벌레는 지금이야! 떨궈! 핫! 소리 좋고 어? 귀엽군 어, 여기로 돌진하게 만들어야 되나봐요 한 번 더 아이고오! 나 바보야 약간 시간차로 천천히 공격하는데 너무 빨리 점프했어 저기요? 됐다 잘 가고 흐흐흐 소리 봐 헉 헉 세뇌당한 애벌레들이야 닿으면 죽겠지? 새끼여서 그런가 유치원생 모자를 쓰고 있네 눈은 왜 까마 귀엽게 눈은 왜 까마 귀엽게 도대체 이세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었길래 여기에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했냐 아 아이씨 막다른 길인줄 몰랐어 모자 쓰면 세뇌 안당당 안당한다더니 쟤네들은 왜 세뇌당한? 저 모자가 아닌가보지 모자도 종류가 있는거 아닐까요? 그치 세뇌를 당하고 썼겠지 그치 세뇌를 당하고 썼겠지 뭐 어떻게 하라고 치우라고? 꺼져 내려놔 어 강하군 어? 이거 왜 안 부서지지? 잡아서 그냥 여는거 아니냐고 어어어어 얼마나 똑똑한거야 당신들은 민망하군 그냥 Meinung as 바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좀 한번 보자 어 여기를 부술수 있을것 처럼 보이는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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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전과제.. 아니 네번째 히든이래요 이게 어? 히든이 있었네 도전과제가 열렸는데 네번째 비밀이래요 저게 와.. 엄청 많이 했었네?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아 그.. 그건 좀 네? 뭐죠? 와우 오케이 보스전이구만 아니 뭐.. 사모님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침 공격하는거구만 어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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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이거 막다른 그 벽인줄 알았어 아 이 색깔이 애매해가지고 어어! 어어 어어!! 어 살았다 복해 살았누 아이C! 이때루 까비 마지막 한번 까비잇 지금이야 피하고 고잉 뭐지? 대기 박아! 뻥! 그치 가자! 벌레야! 뭐해 거기서! 너 왜 멀쩡해! 기울여 치워! 비켜! 다 꺼져! 오 홀리! 쓱쓱 어머리 그러지 마시옵소서! 핫! 좋아! 오 예스 베이베! 지금이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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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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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온다! 하아아앗! 됐어! 껏구! 온다! 온다! 오아아아아아악! 아이헤시 시간차 공격 하나 둘 아아아아악! 쪼어어 스읍 하나! 비켜! 아직 밟지마! 나 더 올라가야돼 지금 하나! 둘! 데스! 가자! 가느어어어어! 사아! 비켜! 아 빨리! 아 빠알리! 뭐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어! 저! 저 힐드는 뭐죠? 저거 어떻게 가? 왜 무서워라 이거 이건가?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안.. 안 되는 것 같은데? 쓰레기를 밟고? 이게 가능해? 안 돼 일단 이걸 떨궈볼게요 아뇨 떨어지면서 2단점프 안 돼요 이거 기다리면은 왼쪽으로 점점 기울지 않을까? 어 벌레 죽었다 자아 이거 진짜 쓰레기 밟고 갈.. 어? 아 여거네 와아아아 다섯 번째 힐은? 와 대박 어 아까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훅 들어가서 발판으로 못 썼는데 높이가 낮아져서 밟을 수 있게 됐나봐요 아이고 뭐야 이거 아아아아아아 해 인테스티네스 인테스티네스가 무슨 뜻일까요? 인테스티네스로 들어가는데 성공했구나 소장이야 소장 아주 완벽하게 잘 가고 있어 알았어 빨리 넘어가자 제가 하는 말 중에 잠깐만 나 이거 죽어야돼 나 이거 히든 어딨는지 알았어요 이런 곳에 있네 히든이 근데 어떻게 가? 히든이 아닌가? 아으그 히든이 아니라 돌아서 저기로 가야 되나봐 이거 융털이야? 아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융털인가봐 히든인줄 누르면 저쪽이 열리는군요 에? 어? 나 여기로 내려갈래 어? 안 내려가지네 까비 히든인줄 이제 다 히든 같애 아 히든 찾을레잉 이 밸브 수상해 아무것도 아니네 뭐지? 어? 빨아들여진다 어? 저쪽에 쌓인다 아 상자를 밀어서 올라타야 되는구나 끝났다 레일이 멈췄어요 아예 괜찮은거지? 간다요오오오오오오오옿 호엥 히든 히든달라 히든 아하 히크요! FUUCK! 여러번 누르고 가자고? GO! 아 그런거구나 이 키를 누르면은 마우스를 이용 가능 이렇게 가면 되는거야? 너무 쉬운걸? 야 저 버튼 뭔데? 어 너무 수상하게 생겼어 저거 히든인가봐 잘 기억해두고 있자고? 발판 뭐야? 페이크 화나네? 여기 넘어가면 히든 못가잖아 여기 넘어가면 히든 못가잖아 아닌가? 네? 이거 끌고가 이거 끌고가 이걸 끌고가면 분명 무슨 좋은일이 있을거야 그렇지 이걸 쓰는거지 히든 맞어 이거 아니었어 정상 루트야 이거 갖고가는거 오! 홀리마더 성스러운어머니 계속 끌고가 넌 영혼이 나와 함께야 막혔으 내려가 오이씨 뭔데 오이씨 뭔데 오이씨 뭔데 오이씨 뭔데 점프다이온 깨어우스 브라아스이르베 좋아 너의 타이밍은 완벽하게 파악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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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죠? 아 아 너무 쉽구만 하품이 나온다 진짜 하품 나와 개피곤해 점프 점프 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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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 점 점 이 씨브랑텡텡브랑 처음에 탈하니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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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 무서워아라 뭐지 이거? 아앗! 에? 아 깜짝이야! 아 놀랬잖아 에? 뭐야 여긴, 여긴 어디야 아야 우리가 왔던데네 내가 아까 밑으로 내려갔었지? 밀자 아야 어디까지 밀어 임마 살짝! 됐어 어아앗! 올라올거같애 어아앗! 아이고! 아우 놀랐네 내가 병, 병까지 삼켰어? 뭐 어떻게 알아 입구가 밑에라는 말은 없지 않았네요? 와 발상의 전환 개 미쳤구요 됐다 와 어떻게 이렇게 다 똑똑해? 어, 너 너 세네 나가지 않았구나 아우 세상에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에 근데 어떻게 온거야 여기에 올 수 있는건 나 혼자뿐인줄 알았는데 저기 저기요? 무슨 말좀 해봐 내 말 들려? 아아 절망적이구만 여기 여기 소장은 완전 그냥 미로 그 자체야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럼 보나마나 너도 그래 보이고 벙어리에 귀머거리에 고장난 멍청한 벌 같은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내 말은 그냥 여기 완전히 미로야 난 여기에서 아주 오랜 시간동안 갇혀있었어 그냥 가 난 여기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둬 혼자 난 여기서 탈출구를 절대 찾을 수 없을거야 말이 너무 심한데요? 롤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융털 할 끼이 아렐레라 아렐레로 가면 뭐가 있지? 아아 미로구나 제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네요? 쟤 그냥 미러네 간단하네 그래도 길 찾는거 하난 잘하지 우로로랄 idir 엘리베이터는 저쪽 길에 있다 깜짝이야 저기 레버가 있네 저 레버 왠지 건드려야 될 것 같애 아니 설마 처음부터야? 여기서부터구만 다행이야 여기에 레이저가 있다는건 여기가 탈출구라는 뜻이거든요 딱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이 위에 아무것도 없네 엄마ase call nostalgic 이러한 느끼! 좀 더 뭐지 이게 다야? 저 버튼 무슨 의미야? 엘리베이터 아이고 씨 어 와 근데 맵이 엄청 넓네 진짜 히든이다 여섯번째 히든 와 이때까지 아직 하나도 안 놓쳤었었네요 아니 히든은 찾고 출구는 못찾는 이 꼬지같은 상황 아주 좋구요 맞아 다행히도 운 좋게 히든 보다 아니 아니 출고보다 히든을 먼저 찾았네 왜 그거만 됐지 뭐야 이거 어 피하고 오 다 뗄뻔했네 그래 이런게 진짜 입구지 아니 출구지 이 필이 딱 오죠? 어우C 뭐야 이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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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케잎드 벌드 라고 적혀있네요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형만 믿으라고 이걸 작동했기때문에 별 걱정없이 Find freedom in your work 이를 통해서 자유를 찾으래요 지금이야 다왔다 또 이 아니고 더있네요 소장 언제 끝나 어아았 아유 살았네 아우 놀래라 돈 ц 허어어 하지 말래서 해야 되는건thur 알았어 이런건 못참지 이정도 키는 돼야지 탈수있다는데? 택도 없는데? 탈수있나? 가보자 아아아아 아 이게 방향전환할때 살짝 시간이 걸리네 어디가아아아 기잉 기잉 점프 기잉 기잉 점프 기잉 기잉 기 어 기 기잉 아 여기 발판이 있구나 기잉 여어 기잉 기 기잉 이엉 기잉 요 요 요 요 요 찰싹 기 기 기 기 기 기 기옹 기옹 기 요오오엉 영 어 아 저기 올라탔어야 했구나 아 찰싹 기 irgendwann 유야옹 유야옹 기다렸다가 그렸다가 넘어갔다 기욕 됐어 기 어 기 어 기 어 기 기 기 아..저기 오른쪽 끝에 도달하기 전에 밑으로 내려갔었어야 됐네 기..요옹 기다려다 가요옹 점프해요 밑으로 내려가요 지금이에요옹 기다려요 점프해요 기요옹 어우 넘어가요 기요옹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워차옹 호이 스브라시 오 스브라시 베이베 오케이 표지판이 제대로 알려줬어 기요옹 기요옹 점프 기요옹 됐으 진짜 끝이야 이제? 와우 다 왔으 미쳤으 버튼 눌렀으 어 폭- 폭탈? 왓더헬 뭐에? 왜 안터져 오 후올리 마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새 내장을 폭파시키자 너무 많이 소환해 버렸는걸? 우훗 안 사라지냐? 오씨 어 터졌다 연쇄 폭발이 안되네 폭발력이 약하구만 어 방금 올라가졌는데 왜 왜 아니 왜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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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app 빨리빨리 터내어 아오 형님 지금 야앗! 지금 야앗! 지금 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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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야앗! 야앗! 뭐야 이게 오 뭐야 이게 또 퓨워를 여기에다 넣어야 되네 지금은 진행이 안되므로 패스하고 와 아 이게 무료라고? 반대쪽을 열어야 되니까 어? 와우 미쳤구요 그저 이거 어? 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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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WAIT A SECOND buttons 올레갛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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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내려가쓰 이쪽 아니야쓰 밀어쓰 살짝살짝 너부러쓰 당겨쓰 뭐야 저게 하나만 더 해제하면 되는구만 오케이 돌아가쓰 올라가쓰 오케이 으아아아 아아 오른쪽으로 더 가봤쓰 아, 여기가 최종 목적이었쓰 이 올라가서 어... 어...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아예 안 가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자아 오케이 나아쓰 오우 내려가네 이게 예 이게 뭐는 오우 왓 왓 3 이럴스 이럴스 오게에이 전부 다요? 전부 다요 야 400명이 어떻게 한마디를 안하고 이걸 보고있냐 아 그래 할말이 있긴 하겠냐 내가봐도 이거 할말 없겠다 그냥 플레임 잘한다 이렇게 한마디씩만 쳐줘 살아있으면 이제 밀면 돼? 어우 밀리네 이게 Now entering the colon colon이 뭐야 똥구멍이야? 오마이갓 니가 정말 해내버렸구먼 난 니가 처음 시작했을때부터 믿고 있었다고는 말 못하지만 진짜로 해낼줄이야 어쨌든간 엄청 가까워졌어 거의 다했어 똥구멍으로 갈수 있는 길이 하나 남았어 근데 이거 해석 왜해 어? 그냥 퍼절만 하면 되는거 아니야? 빨리 넘어가 어? 어이구 어이구 보스전 개쎄네 개쎄네 아니 오씨 깜짝이야 아이 나 나 나도 죽을 뻔했어 뭐야 이거 Turner 오우어부 아이 헤버그 week 우우 끼앜 히히야 와 이 간단한거를 왜 생각을 못해쟀 트럭 Fashion 아 어? 뭐야 요거 깜짝이야 근데 왜케 잘날라다니노 오지마라 아 discord 그만와 해 이상해서 어? 끊을 수ues있다 끊었다 잘됐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마마메야 마이 야 앗 어 로봇 벌레야 어 무서워 오지마 이제 뭐 어떻게 하라고 내려가? 안내려가지는데 나도 내려갈래 안내려가죠 그렇지 딱 예상 내가 예상한 대로 됐군 오오 센데? 아 깜짝이야 오 오오오 이거 어떻게 해 아아아아 아 쟤는 각도 조절을 어이 놀래라 각도 조절을 안하고 전방에만 쏘네요 근데 진짜 이거 어떻게 무료냐 이 불량이 하하 아 좋네 아 이천원 이삼천원 정도에 팔아도 충분히 제가 파는거 같은데 오천원 오천원도 난 가능하다고 봐 너무 아깝다 이게 무료인게 그 그 어느 허접한 게임들보다도 퀄리티가 높고 재밌는데요 이따 좀 기다려봐 이거 좀 밀자 아 이거 내가 직접 못 미는구나 벌레들이 폭탄을 투하해야되네 조금만 더 어어어 거기 아 이거 좋아 좋아 여기여기여기여기 그렇지 잘 던진다아 잘 던진다 우리 잠자리들 아니 개새끼 으악 좋아 으악 야 갑자기 왜이렇게 미친듯이 던져 어? 아 이게 죽는다고? 하지만 나에겐 목숨이란 무제한 목숨이란 덧없는 것이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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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줘 미안해 내가 꺼지라고 해서 삐졌어? 이리와 아아 거라앗디 스포이암 뭔데 또 으악 으악 징그러워 곱댕이 쓰읍 아 저기 빨리 저기를 터놓아야되는데 오케이 뭐야 누가 봐도 보스전 좋다 덤벼라 에? 에? 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끝 폭탄방으로 가는 입구래요 여기가 이 문 뒤쪽이 우리의 목표야 드디어 마참내 그 접속할 수 있는 패널에다가 이 라디오를 꽂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 해킹할게 조심해 어 이걸 작동시키는 순간 알람이 작동될거래요 여기다가 삽입 해킹중 이 라디오를 꽂아 지금부터가 진짜군 덤비라 우매한 잠자리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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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오바잖아요 이때까지 봤던 적들 다 나오네 아 와아 선 넘네 뭐야 나 뭐해 죽었어 안죽이고 가만히 있어 볼까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더 나오나 안나오나 보자 아 뭐야 안나오네 안죽이고 있으면 되네 왜 안차지 이제 잡아야되나 어어 됐다 99%에서 멈추는거 진짜 짜증나 뭐야 이거 안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우리 거의 다했어 어 이게 뭐지? 오 뭐야 으악 아 아 설마 처음부터에요? 아 바로 보수자이네 와아 세이브 완전 개념 죽었어? 뭐야 내가 죽었어? 침 뱉을 땐 거리 좀 더해야겠다 저..저 깔고 앉는거 너무 무서운데 한정이 좀 이상해서 어어 어어 오지마 살짝 죽었다 아 Ern$子다 유호우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언제나 월쳐 꼰난거 아니야? 문이 열렸다 문워크로 가야지이 드디어 어 뭐야 어? 어? 어디에 히든이 있다고? 히든? 왜? 왼쪽 위에? 아 저기 오케 바앗노 하아앗 못돌아가네 완전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한 번에 뛰어내려야겠어 뭐 어떻게 하라고 일단 여기로 가야되나? 이렇게 스테이지 투 아하 오케이 조금씩 버튼을 누르므로 이래서 로켓을 쌓아올리는 거군요 똥구멍으로 탈출하기 위한 오케 아이 갓잇 아이 갓잇 아하 그럼 이 우주선의 이름은 똥구멍선이 되겠군 아주 훌륭해 전부다 엇! 오케이 어? 아홉 번째 히든인데요? 우리 아까 봤던 거 일곱 번째였지 여덟 번째 놓쳤다 설마 이거 히든을 다 봐야지 막 굿엔딩 나온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겠지? 쎄앤데 히든이 왜 있는 거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수집만 있는 거면은 미련 없이 안 모으고 그냥 갈 텐데 아하하하하하 오잉 대 대 대 대 대 대 하얏아 아아아아아아 좋아 한 번에 지름길로 왔거든요 왜이래 시설 자리 가 벌레들 스테이지 4 어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봐 저 폭탄들을 풀어낼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 니 눈앞에 있는 것 같애 일단은 전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데요 테레베이션 그냥 터뜨려 버리라는데 이거? 괜찮은거야? 어 그러면서 밑에가 터졌다 무조건 해야되나봐 This is the final countdown 오 이거 누르면 이제 우주선 출발하는 건가봐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될 것 같이 지금 구조가 돼있죠? 이거 누르고 바로 튀어야 될 것 같은 각인데? 안녕히 계세요 오마이갓 It's happening 예언이 맞았어 그들이 해냈다고 모자 없는 친구가 미사일을 런치하는데 성공했어 이 일이 진짜 일어날 줄이야 모두 성공을 축하하라 으아아아 뭐야 미사일로 터져 죽은거야? 벌레들은 에? 벌레들은 벌레들도 다 죽었어? 어? 왓 더 헬? 시크릿 총 9개 중에 4개를 먹었네요 아 뭐 잠겨있네 아아 아 나 이런거 찝찝해서 이제 난 이제 잠 못자 아 근데 이게 분량이 좀 길어가지고 아냐아냐 이거 셀렉트 레벨이 있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핫 그렇지 와아아아 맞았죠? 자 나가고 많이 받았다니 저도 조금 드리도록 하죠 아 불닭이 씨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쟤네 왜 인지를 못해 나를 여기 못 올라가냐? 올라갈 수 있네 어 여기 집 안으로 들어가면 희든이 있는거 아냐? 어 뭐야 여기 아앗 시작 지점에 히든이 야 그 미로에서 히든 찾은게 진짜 신의 한수였다 아 지금 생각해도 그거 못찾았으면 되게 아찔했거든요 미로에서 먼저 찾은게 진짜 너무 다행이었어 야 막 이런데 이런데 히든 있는거 아냐?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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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거 같아요 폭탄으로 여기 터트려야 될거같아요 아까 보니까 히든이 있는 곳은 항상 횃불이 있었거든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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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다! 아닌가? 안들어가죠? 어? 들어가지는데? 아아 맞네 맞네 아아 이 잘남 어떻게 할거야 이 히든찾는냄새 으어어! 히든한! 자 다 모았습니다 바로 다 모았고 에잉? 구를 방문한다고? 뭔소리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지? 어! 어? 저 문양들이 나를 때려요 기분나빠요 뭐야 무서워 이거 공포게임이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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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왜그래요 어... 어... 오우... 뭐야 이게? 도전과제를 달성함 축복받음 뭐야 이게 끝이야? 생각해보면 히든 문양을 모으는 장소가 쥐의 두개골 약간 그런 신전같은 느낌이기는 했잖아요? 근데 뭐 아 내 생각인데 솔직히 100% 맞는거 같거든? 제작진이 히든 만들려다 귀찮아서 말았다 뭔가 히든을 되게 웅장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아 이거 무료인데 뭐하러 만들어 그냥 이정도만 하자 이러고 말았던걸...지도? 일단 히든까지 무사히 다 잘 즐겨봤네요 한글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뭐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었고 무사히 세계 탈출한 버드것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저 무료라고 하기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서 정말 놀랬어요 되게 굉장히 재밌게 즐겼던 것 같네요 뭔가 이 히든에 대해서 어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많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좀 찝찝하긴 하네요 자 버드것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노카조류 네 너무 잘 모르겠어 네 오늘의 주제에 대한